저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농장주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장을 가보니까 농장주는 이미 저보다 잘 살아요 아 농장주가 나보다 잘 사네? 뭐지 이거? 안치윤의 월커, 월요일의 커피라이프 그거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 양사장님 나오는 다큐멘터리? 그거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세요 저 커피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다큐를 봤어요 다큐를 봤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서 아니 죄송해요 귀 좀 맞고 드시면 안 돼요? 아 이래서 여기 있으면 다 빨개지는구나 근데 누가 원룸 조그만한 방에서 로스터기를 안고 자는 거예요 안고 자는 모습은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기억이 왜곡됐구나 기억이 왜곡되고 있어 와 진짜 저분을 로스팅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예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분이 오늘 나와 계십니다 프로열전, 프로열전 맞아요 커피로 모이다 님 와 그 다큐멘터리 안 치운 브이로그급인가요? 제 채널을 이제 홈카페를 즐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스페셜티 커피 매장 가면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커피를 입문하신 분들도 더 커피를 유익하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이 이름들을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름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단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스페셜티 커피라는 게 시작이 된 게 이제 와인으로 치자면 테루아의 느낌이 있는 커피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아 테루아가 뭐죠? 테루아가 불어인데 그걸 그냥 번역을 하자면 땅이라고 번역이 되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강우량이나 일조량 경사도라든지 토양의 상태 바람의 새기 뭐 이런 달아나면서 겪는 그런 환경을 때로 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품종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커피가 자라고 특징이 만들어지는데 관여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거고요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개념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국소기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드러나고 이력이 추적이 가능한가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손에 오는지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자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좀 같이 고민이 돼서 만들어진 게 스페셜티 커피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피에 대한 많은 정보가 소비자한테 드러나야 되는 커피예요 이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콜롬비아 커피냐 브라질 커피냐가 아니고 콜롬비아 중에서도 재배 지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일라, 나리뇨, 우일라 중에서도 북부냐 남부냐 그리고 거기에 어느 디비전에 있는 동네냐 그리고 농장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품종, 어떤 품종을 재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커피 품질에 대해서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고도, 그리고 수확을 하고 나서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커피를 이제 어떻게 말리느냐에 대한 부분 가공방식, 프로세싱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맛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정보 그리고 이 커피를 재배한 농부의 이름 이 커피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또 사람이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일단 다 제공이 되는 케이스가 스페셜티 커피일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대표님께서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조건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속 가능성, 그리고 때루와 추적이 가능한지 이런 여러 가지 스페셜티 커피의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이거 스페셜티 커피야 라고 접하는 커피들이 이 모든 거를 다 해당하는 커피인지 아니면 거기 중에서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스페셜티 커피라고 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모든 거를 알기는 쉬운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는 품질 부분에서 품이 없는 커피에 가까워진다 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결점이 없고 그리고 특징이 드러나느냐 추가적으로는 정보가 제대로 나에게 전달이 되고 있느냐 정보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이걸 스페셜티 커피라는 카테고리에서는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 품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산업에서 이 카테고리 자체가 농장부터 시작해 소비자까지 전체적으로 삶의 품질에 대한 부분도 같이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와 그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던 스페셜티 커피의 기준은 80점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 커피가 왜 스페셜티 커피야? 이 커피는 80점 이상 커피야 그러면 스페셜티 커피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커피의 점수가 80점 이상에 나온다 되게 명확하잖아요 근데 서스테이너블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운영 철학에 가까운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소비자한테 이해시키기는 실질적으로 주저리 주저리 지금 방송이니까 얘기를 하지만 원두 샀는데 아 이 커피는 하면서 지금 얘기한 내용을 얘기를 할 순 없잖아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80점 이상이 되면 스페셜티 커피다 라고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80점을 그럼 누가 정하는 거야? 이 부분이 이제 실무화하고 이제 형식적인 부분하고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큐그레이더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아무 자격 중에 없는 노자격 바리스타이기 때문에 바리스타 2급도 없어서 사실 커피도 뽑으면 안 되는데 그 SCA 커피이라는 커피 폼을 만들어요 그 커피 폼을 기준으로 해서 80점을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커피에 대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게 큐그레이드 시스템이에요 CQI라는 단체에서 인증을 해 준 그레이더가 큐그레이던데 개개인이 일종의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큐그레이더가 준 점수가 SCA에서 얘기하는 점수에 합당하다 이런 식으로 칼리브레이션이 돼 있는 상태긴 하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레이빔 바이어 중에서는 큐그레이더가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처음 입문하시는 분 말고 산업에서 2, 3년 정도 로스팅을 하고 그러다 보면 칼리브레이션이 서서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가 생각보다 잘 맞아 떨어져요 수입할 때 점수로 단가가 정해지거든요 이식포터는 점수를 높게 부르려고 하고 임포터는 점수를 낮게 부르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정해지기 때문에 83점짜리 커피하고 85점짜리 커피는 가격이 달라요 그리고 87점, 90점이 넘어가면 가격이 엄청나게 뛰거든요 이게 1점이 돈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출하고 수입할 때 칼리브레이션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부르면 그 친구한테 팔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구매도 안 하겠죠 그래서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커피 수입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평소에 커피도 안 마시는데 커피를 수입을 하는 분들이 눈팽이를 당하죠 내가 그 나라 농림보 장관을 아는데 하면서 수입을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가게에도 많이 찾아오는데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왔다고 사라고 해서 먹어보면 살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린빈 바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모르면 눈타기 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70점짜리 커피를 어 이거 맛있어 하면 그래 80점에 사가 80점 가격에 사가 이런 거잖아요 70점짜리 커피를 네 그분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수입해서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칼리브레이션이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구매를 안 하죠 그 가격에 이게 먹고 사는 문제라 알아서 칼리브레이션이 되더라고요 필사적으로 네 필사적으로 공식 폼에 의한 80점 이상이라는 점수가 스페셜티 커피이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수출업자 농장에서 재배하는 농부들 또는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가서 그린빈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점수를 이제 맞춰가면서 정하는 거네요 그것도 결국에는 커피폼을 사용해서 맞춰요 보통 많이 쓰는 게 SCA 커피폼이나 COE 커피폼을 이용해서 커피을 해서 구매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COE 폼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산지에서 커피할 때 둘 다 이제 COE 폼 가지고 커피해서 서로 칼리브레이션 단계를 거쳐요 현지에 있는 커피들도 솔직히 진짜 컵을 잘 봐요 그린빈의 선택을 할 때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게 돼요 이 제품군을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서 판매를 할 것이냐 얘는 에스프레소에 잘 어울릴 것인지 아메리카노에 잘 어울릴지 라떼에 잘 어울릴지 브루잉에 잘 어울릴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서 사는 거죠 내가 판매하는 상품군에 맞춰서 이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그럼 대표님께서는 산지에 가셔서 커피를 살 때 뭐를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사람이요 아 사람? 그걸 판매하는 사람? 나한테 눈탱이를 안 칠? 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산지 직거래하면 가격이 싸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니에요 다이렉트 트레이드는 눈등이 네 눈등이 많이 맞았고요 네 커머셜하고 스페셜티하고 이제 어느 게 더 우수하다라기보다는 지향점이 좀 다르다고 볼 필요가 있어요 커머셜이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농장에선 87점 이상짜리만 생산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라에야 어떻게 그렇게 나와 내가 샷을 뽑으면 다 완벽해 이 얘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커머셜 등급이 이제 스페셜티 커피의 밑에 등급 점수가 이제 80점이 안 넘는 애들 네 80점이 안 넘는 애들은 커머셜 커피라고 네 보통 커머셜이라고 분류가 되니까 네 이쪽이 이제 안 팔리면 또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판매를 해야 되고 스페셜티 커피는 프리미엄에 붙어서 팔 수 있는 커피 그래서 되게 유니크한 커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어들이 줄을 서줘 눈탱이를 쳐달라고 내가 더 큰 눈탱이를 와줄 테니까 나한테 줘 이런 아 오늘 눈탱이 많이 넣어요 일반적으로 생산성만 따진다고 하면 커피를 수확을 할 때도 스트라이핑이라고 해서 나뭇가지에서 그냥 달려있는 열매들을 훑어서 따면 되는데 커피 열매가 다 고르게 익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많이 익은 애도 있고 덜 익은 애도 있고 그렇지만 한 번 훑으면 후두둑 떨어져서 이제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커피 열매가 약간 체리처럼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그렇죠 눈탱이 눈탱이처럼요 눈탱이예요 아 눈탱이 나 눈탱이를 너무 좋아해요 체리처럼 이렇게 닿아이려면 막 달려있죠 근데 보통 잘 익은 애들만 수확을 하려면 핸드피킹이라고 해서 하나씩 따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승련된 노동자가 필요해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만져보면 안 돼요 아 이렇게 따기 전에 딱 만져보면 이게 빨갛게 익은 줄 알고 따면 이쪽은 덜 익어 있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 반대편이 덜 익어 있고 네 그걸 만지면 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승련도의 차이겠죠 레베카 쌤님이 농장을 한번 가보면 이해가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농장 가보기는 힘들다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아 뭔가 이제 되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는 더 모르겠더라고요 농장 가도 예전에는 한 두 번 갔을 땐 되게 아는 척 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아는 게 없으니까 농장주한테도 되게 아는 척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과테말라에서 갔던 농장에서 본 거 가지고 온드라스 가서는 야 너 이러면 안 돼 근데 과테말라에서는 이러는데 말이야 너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국경을 조언하셔서 조언을 하셨네요 네 근데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테루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재배 방법부터 다 달라지거든요 저 딴에는 하나 본 거 있다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같지 않았을까 핑타이거 님이 저 틀어놓고 자고 있어요 그거라도 감사해요 틀어놓고 자는 것도 감사합니다 시청 지속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제 방송도 틀어놓고 좀 주무세요 네 종종 스페셜티 커피의 가격을 듣고 요즘 되게 비싸졌잖아요 네 네 이번에 게이샤 1위향 커피가 키로당 거의 400만원에 육박하는 넘어가는 네 그런 커피가 나왔는데 그런 커피에 대해서는 400만원 만큼의 맛이 나와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 와인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100만원짜리 와인하고 1000만원짜리 하고 먹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블라인드로 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느낄 수 있는 차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훌륭한 품질의 커피이긴 하지만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가격에 정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저런 이제 뭐 400만원 100만원 이런 커피들은 이 커피가 이제 기존에 있던 커피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변혁이 일어났던지 아니면 1등을 했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붙는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커피의 가격에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단순히 맛적인 부분만은 아니에요 그게 마케팅적인 부분 때문에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3년 전에인가 베스트 오브 파나마 한 2, 3백만원 정도 했을 때 미국의 클리츠 커피? 그거를 일본의 업체하고 몇 군데가 같이 낙찰을 받았는데 그거 낙찰 받고 CNN ABC 뉴스인가 나왔어요 뭐 그러면 광고비로는 충분히 뽑았네요 그렇죠 광고비 싸게 먹었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1위 낙찰한 커피 업체들을 사실 알 필요가 없는 업체들인데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저 업체가 낙찰 받았대 이렇게 입방에 오르내리니까 안타까운 부분일 수 있는 게 스페셜티 커피가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관리에 대한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비료를 주는 것부터 사람의 손이 간만큼 품질이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0g의 비료를 한 나무에 주는데 이거를 한 번에 주는 거 하고 이걸 다섯 번에 나눠서 주는 게 실질적으로 나무에 흡수되는 비료 양이 달라져요 뭐 비가 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번에 나눠서 자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람의 손이 더 자주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 그런 거부터 가지치기를 얼마나 자주 할 거냐 일반적으로 이건 커피나무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과실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요 이제 바이애뉴얼적인 생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경련 주기로 생산량이 둘 중 낙득해져요 단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 홈카페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홈카페였죠 깜빡했어요 홈카페 특집이었죠 그런 거를 이제 일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손이 많이 간다 손이 많이 간다 그러다 보니 생산 단가가 높아진다 그래서 가난한 농부가 스페셜티 커피를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산지에 농부의 삶이 개선이 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가장 큰 딜레마가 돈이 없으면 스페셜티 커피를 생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농장 입장에서 자본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품질을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커머셜에 대해서 더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 스페셜티 커피라는 게 생겼는데 결국 가난한 농부가 스페셜티 커피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커머셜은 그냥 무게로 마켓에 던지면 되는데 그럼 수확하고 바로 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스페셜티 커피는 커피를 하고 이 기간이 커머셜보다 두 달 세 달 더 있다가 결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두 세 달 동안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은 가지고 있어야 이게 실질적으로 이 노선에 한번 올라탈 수 있는 거죠 한번 올라타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돈이 없는 농부들의 진입장벽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자본이 있는 농장에서는 스페셜티 커피 쪽으로 많이 넘어와요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쪽이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중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저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농장주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장을 가보니까 농장주는 이미 저보다 잘 살아요 농장주가 나보다 잘 사네? 뭐지 이거? 특히 파나마 같은 데 가면 파나마 농장주들은 아 이거 우리 호텔이야 너 우리 농장 올 때 여기서 머물면 돼 하면서 이제 호텔에 레스토랑 가지고 있고 얘가 나를 걱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농장주 단계가 아니고 농장에서 일을 하는 피커드 자기 혼자 먹고 살자는 아니니까 피커드한테 지불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지불을 해야 스페셜티 커피를 생산하는 농장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뭘 찾았죠? 그러면 그래서 홈카페 분들은 이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네 지금 이제 물론 왕순이랩 이뢰. 상상하